오 대박 오 뭐야 이거 엄지손가락 움직이는거 싫어요?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퇴퇴 월형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치 더 월이라는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이 게임은요 일단 퀄리티가 있다거나 이런건 아닌데 진짜 간단한 게임이에요 일단 무료 게임이구요 이거 목숨이고 영어 해석하면 벽을 피해라 라는 뜻이죠 일단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뭐야 오 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떡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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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아 죽었어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 으우ㄹ 으어엏! 됐다! 오! 야 이거 뭐.. 이건.. 이거.. 어떻게.. 이거는 어벤져스 아니야 이거? 이건.. 이건 쉽다 오우 좋아 부어억 야 이거는.. 야야야야야야 아 야 소리.. 아씨 미친.. 이거 너무 어려워 자 이거 싫어요? 아 보라구 컴온 자 첫 번째는 쉬워요 들어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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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니 이게 왜 야 이거는 뭔 어떻게 잠깐만요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좋아 나이스 OX 일단 목표는 100점을 넘는 거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100점을 넘기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담배라구 오라구 컴온 어떻게 일단 이렇게 피하자 여기에 하고 너무 어려워 진짜 아우 아우씨 아우씨 이거 어떻게 아우 진짜 아 아이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건 뭐냐 체스가 여기서 왜 나와 이거는 웅크려서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쉽죠 어 좋아 오 야 쉬워 쉬워 40점만 얻으면 돼 그렇지 야야야야 좋아 좋아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우씨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가자 그냥 어 좋았어 그렇지 어 아니 야 아 아 이거 어떻게 아 아 아 100점 야 되는 데까지 해보자 되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꼼수 꼼수 아 좋았어 좋았어 야야야 야 이거 통과해야 돼 이거 이거 이렇게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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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우 씨 자 이렇게 해서 100점 115점으로 100점을 넘겼습니다 자 아 짧게하게 진짜 재밌는 게임이긴 하다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가면서 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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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я